여기는 나두는 또 다른 사람하고 왔을 수도 있어, 그쵸? 1등을 너랑 뽑았다 생각해? 아니었구나? 그 말을 듣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2등으로 뽑았어 괘씸했지 오, 약간 그렇지 않니 이해는 하면서도 이걸 나한테 굳이 직접 얘기한다고? 약간 이런 거 있었지 잘할게 그렇지 약간 나는 이런 의미 있는 거지 응 과연 이번에 나랑 안 오고 많았고 그때 네가 말했던 그 상대랑 갔으면 이렇게 했을까? 약간 이런 거 있는 거지 내가 내가 피한.. 네가 네 발대 위치 같지 입이 망정이야 나 굉장히 솔직하긴 했었어 아닌 척 그렇게 한 것보다는 나아 근데 나 알지? 나 그래도 뭐? 너 1위인 거야 너 1위인 거야 우린 데스티니 너 2위인 거야 너 2위인 거야 너 2위인 거야 너 2위인 거야 나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하늘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거야? 내가 하고 싶은 말은? 한 번 봐줘 하하 하하하하 어? 어? 할 말 있어 와가봐 나 할 말 있어 어? 왜? 응 문금 다 다져 하하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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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물 좀 닫아줘, 물 좀 닫아줘. 물 좀 닫아줘. 아, 여기까지 오라고? 어. 거기로 오라고. 어,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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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일 있으면 소리 질러. 어. 오케이. 자자. 자자. 으하.